어라? 빼꼼히 고기를 내미는 녀석. 아니 이거 뭐 색깔이 좀 다르다? 세계 하에서 백비라. 할아버지가 이름까지 지어준 녀석은 분명 제비가 낳은 아래서 부하됐다는데. 모름지기 제비라 하면 검은 깃털에 흰 배를 가진 모습. 하지만 백비는 도무지 닮은 구석이 없다. 온통 흰 털에다. 불이 색깔조차는 오란빛인데. 보름전 모습을 드러낸 이후 줄곧 마을의 최고 화제가 되고 있다는 이 녀석. 그런데 이 귀한 백비가 있는 둥지 주위를 분주하게 날고 있는 또 다른 제비 한 마리. 바로 어미 제비다. 멀리서도 둥지를 예의주시하며 앉아 있다가. 어이쿠 순식간에 날아오르는 모습. 솟구치듯 공중으로 날아오르더니. 뭐 잡았죠? 이야! 제 색의 벌레를 낙하치는데. 잡은 먹이는 곧장 새끼 입에 넣어준다. 먹이까, 먹이까. 아이고 아이고 기다렸다는 듯 잘 넣어먹는 새끼 제비들. 그런데 미처 먹이를 먹지 못한 백비. 뭔데 아쉬운 것인지 가버린 어미를 계속 바라보더니. 잠시 후. 야, 야, 야. 너 나랑 자리 좀 바꿔봐. 자리 좀 바꿔봐. 나와봐 좀, 나와봐. 나와봐. 나 여기. 잠깐만, 잠깐만. 나와봐, 나와봐. 어미 눈에 잘 띄는 자리를 차지하려는 건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녀석. 엄마, 엄마, 여기, 여기. 응, 그래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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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결국 연속으로 먹는 게 성공이다. 새끼들 틈에서 있는 대로 목을 빼고 아주 그냥 오두방정을 떤다, 오두방정을 떨어. 외모만 튀는 게 아니라 손격도 튀는 녀석. 배불리 먹더니 울고 아이고, 응가까지. 아까 그렇게 먹을 때 알아봤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그래도 볼일은 꼭 밖에다 보는 센스. 아니, 아저씨, 뭘 봐요. 제비한테도. 어? 그런 사생활은 있는 거라고요? 이 귀여운 녀석을 보기 위해 매일 수시로 몰려든다는 어르신들. 귀한 손주를 본 듯 조용했던 동네엔 모처럼 활기가 돈다는데. 온통 하얀 털을 가진 녀석이 봐두, 봐두 신기하다는 어르신들. 지금 80녀이래요, 내가. 근데 저 제비 충분하니 하얀 거. 아, 경사 났어, 이 집 경사 났어. 전체 이 집 경사만 아니라 동네 경사라고 나 볼 수 있고. 예로부터 좀처럼 보기가 힘들어 길조로 여겨졌다는 흰 제비. 대체 녀석은 얼마나 귀한 몸인지. 20년간 조류만 연구해온 야생조류 전문가를 현장에 모셨다. 도착하자마자 백비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전문가. 저까지 조류 관찰을 하면서도 흰 제비 본 건 처음이에요. 이제 돌연변이 현상이면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. 그래요? 그래서 옛날부터 흰 제비가 나타나면 길조라고 해서요. 20년간 조류만 연구했다는 전문가도 처음 봤다는 흰 제비. 둥지의 위치 역시 남다르다는데. 나무로 가려져 천적을 쉽게 피할 수 있으면서도 햇볕이 잘 드는 명당이라고. 자, 그 털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집을 지은 어미. 집과 바치가 좋다는 얘기도 하죠.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. 어미가 울어대자 새끼들은 낮은 꼬묵 자세로 몸을 숨기기까지. 대체 녀석들 왜 이러는 걸까? 그런데 크게 울어대는 어미의 시선이 향한 곳에 고양이들이 있었다. 행여나 새끼들을 해칠까 불안한 것인지. 그런 것 같은데? 여기서 계속 맴돌기만 하고 안 가. 어미는 둥지 주위를 날며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는데. 제비 좀 모성애가 강한가 봐요. 계속 경계 신호를 보내는 어미를 보며 새끼들도 뭔가를 느낀 것인지. 잔뜩 몸을 웅뿌린 채 둥지 안으로 몸을 숨기고 있었다. 잠시 후 어미 제비의 시끄러운 울음소리와 위협적인 비행이 계속되자 슬그머니 자리를 옮기는 고양이.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. 까치 한 마리가 나타나 새끼들을 노리고 있는 것. 다시 한 번 어미가 한쪽으로 날아올랐다. 까치 역시 새끼 제비들에겐 위협적인 존재. 어미는 어미는